사랑 찾아, 인생 찾아 고고 주법 오늘 배우셨는데요 고고의 가장 기본적인 주법 설명드립니다 다운업을 8번 하시면 되구요 한마디가 거기에 포인트는 두번째, 네번째 박에 악센트를 주는 겁니다 느리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피쿠하고 손목을 같이 움직여 주셔야 한다는거죠 손만 손만 이렇게 내려가시면 안되고 피쿠하고 손목하고 같이 위아래로 그래서 두번째, 네번째 박에만 악센트를 주시면 됩니다 느리게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느리게 연습하셔서 코드 맞춰서 연습해 보시구요 그 다음에 이제 커팅 주법 설명을 드립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오른손을 특히 자, 커팅 주법은 그 악센트 들어가는 부분에 다운업을 하시고 피쿠를 자, 내려치면서 동시에 손바닥 자, 여기 부분이요 이 부분이 줄하고 이렇게 딱 정확하게 자, 잡으셔야 됩니다 손줄을 자, 느리게 해볼게요 손을 펴주셔야 됩니다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이, 포 자, 커팅 됐을때 멈춰볼게요 보세요 자, 손바닥을 잘 보십시오 줄을 잡고 있죠 피크가 내려가면서 잡으셔야 됩니다 원, 투, 우, 쓰리, 이, 포 자, 천천히 연습하셔서 자, 후렴구 부분 자, 코드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사랑 찾아, 인생 찾아 거기 부분 천천히 C코드부터 갑니다 셋, 넷, 넷,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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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빠른 템포로 한번 다시 보여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